방송을 촬영하는 건 처음이어서 좀 떨려요. 다른 분들한테 찾아볼 수 없는 포인트이지 않을까. 본선 진출하게 된 일랑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직장인 겸 모델 일하고 있는 권수진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. 저는 본선 진출한 이희나라고 합니다. 해나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미쓰라기 콘테스트 1위를 해서 미메콘에 출전하게 된 진다유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공정하게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빨리 입었던 것 같아요. 바디 프로필 이런 촬영은 제가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방송을 촬영하는 건 너무 처음이어서 좀 떨려요. 까레 있는 걸 찍고 있고 봐봤던가요? 되게 설렜어요. 저에게 이런 관심을 받다니요. 그래서 약간 설레는. 어렵더라고요. 저는 무대 쪽을 안 해봐서. 기대를 한 만큼 실망도 크니까 일단은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일단은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dus. 더 이상. 잘못됐습니다. 맥주에서 계속 언제γο 3시에서 2시에서 3시에서 3시에서 4시에서 1시에서 4시에서 4시 kinds의 전화를 주셨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